아 여기로 다 밀면 어떡해 하이씨 막판 하실래요? 가시죠 승급전? 지금 승급전?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등 되신거죠? 복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희끼리 어 저희끼리 떨구는거 저희끼리 다시 저골 노바 노바 해도돼요? 아 해도됩니다 올라가고싶으면 하세요 2픽이니까 개념픽 하겠습니다 자리야 자리야 닌자폭풍? 잠시만 본거 같은데 두려워 어? 제이나 선픽 안좋지 않아요? 나부 그쵸 뭐 가져갈게 많으니까 뭐 리밍이나 뭐 그쵸 그리고 우리 등급에는 티레일도 좋아요 켈타스 아아 아 맞아요 엄청 엄청 세던데 어? 아니 뭐 봐줄만하니까 뭐 봐줘야겠다 엉큼한 오징어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 전파네요 네 존 타가렌 이 사람도 아까 만났어요 음 리밍 가져가야겠다 그쵸? 아닌가? 제이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폴스타트나 발라 해야되는데 어 뭐야 리밍 리밍 가져가면 할게 확 줄잖아요 냠냠냠 어 무라덴 이러면 이거 진짜 노바각 아니에요? 노바? 왜 노바각이에요? 무라덴 리밍 봤는데 왜 노바각이에요? 리밍 리밍 괴롭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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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레일라고 아 펜더 한번 하고싶은데 나 펜더 아니면 저 원딜 폴스 폴스 펜더 한번 폴스 노 폴스 노 아 펄스도 괜찮다 쓰랄 쓰랄 아 발라가 없어요 제가 발라가 없어요 아 쓰랄 걸 그랬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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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해야된다 아 노바하고싶은데 선픽이라서 할 수가 없다 아 아 뭘 지원가 하나도 안 열었다고 양아치에요 솔직히 모르나보지 나한테 맞는걸 하는거지 뭔 지원가 안 열었다고 양아치같은 소리였어 헐 most 채팅본 ㅋㅋㅋㅋ 우위롭네 폴스 아 저 모랄레스 어 빛나래있다 빛나래 아 던님 안녕하세요 어 아 내가 밴이구나 빛나래 밴할까요 빛나래? 빛나래? 좋다 좋다 빛나래 좋았다 아니면 타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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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될 것 같아 빛나래 해요 그러면? 응 빛나래 쟤네들 할 거 없게 만들어 아 아우리엘이 아우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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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근데 타이커스 할 것 같아 리밍 타이커스 근데 야동 나오는 아즈메간이야 감사합니다 저희 티란데 원지원이면은 안 좋지 않아요? 티란데 원지원? 티란데는 안 좋지 회유합시다 회유작전 들어갑시다 빛 아우리엘 같은 거 살면 아우리엘도 좋을 것 같은데 세트잖아 전사세트 어? 티란데 가져갔어 오 티란데 뺏겼다 아사비요 아사비 티란데 못한다 와사비요 와사비요 개꿀 아사리 티란데님 티란데님 담배 피우고 가신 것 같은데 없어요? 어? 천사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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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째 잠깐만 천사세트 천사세트 다치다 어 아이씨 천사세트 뭐야 안돼 미리 발을 해야지 그러면 무기장전 완료 아이씨 어 시작해 어 갑시다 해봅시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죠 아니 나 승급자 아니 없으면 말을 하던가 담배 피우고 와가지고 그냥 콩하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얘기하네 지픽 되니까 이거 지더래도 제 잘못 아니죠 아니 이거는 진짜 레이너가 투탱 쓰리힐 봐봐요 첸 첸 자힐 되죠 보호막으로 틸이에 어차피 죽으면서 딜할 수 있죠 레이너 자힐 되죠 폴스는 어쩔 수 없네 폴스 제이나가 문제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각자 어떻게 집을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아 집에 빨리 갔다 오기 폴스는 그 작전으로 가요 집에 빨리 갔다 오기 노바 있네 노바? 근데 저희가 힐러가 없어요 노바 있는데 맙소사 괜찮아요 노바 싱글벙글 각자 알아서 복구해야 돼요 망했다 재밌어? 어? 티란데 1일도 근데 별로 그렇게 별로지 않아요? 티란데? 티란데 괜찮죠 그래도 힐이 그래도 들어가니까 요거는 내가 철갑주 찍어야 할 것 같은데 탑 누가 가요? 첸탑이에요? 예 세 개 아 저 새끼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제가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저게? 저걸 말이라고 저걸 저걸 철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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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노바도 있고 근데 노바는 뭐 좀 저래? 이거 미덕이죠? 첸의 미덕 포탄 포탄빼기 어 잠시만 어 숨어서 숨어서 미니언들 사이로 숨어서 노바 저스킨 좋다 큐소리가 저격소리가 안나네 나무소리가 나네 저격소리가 마시고 마시고 탑에 두 명이 왔네 이렇게 쓰면은 마너가지 쓰는거라 바텀만 갈까? 와 다 다 아쉽 공구를 모으거라 가도록 하시 dise 공구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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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 가도록 간다 올린 사진보니까 술 오지게 못하시는거 같던데 팬으로 금을 치는겁니까? 예? 이거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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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닙니다 저 저 저 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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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노바부세야 쟤는 아까부터 노바 울어 항상 울어 탑 한번 갈게요 리밍 노려줄 수 있을거 같은데 비하기만 logistics 아니 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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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발 미리 미리 이거 찐통 x2 아 자꾸 왜 미리 가서 죽는거야 미리 가서 자리잡는게 아니고 죽어 아 우리가 7렙이었으면 잡았다 누가 1렙 7렙지 최고의 cc 기는 딸피의 유혹이다 미성뽀 이번에 주면 큰일나야 미리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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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제 오 좋았다 자자자자자자자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안돼 안돼 티난데 노바했으니까 조심하세요 노바가 저 눌릴거 같거든요? 주민이 울렁거리는거죠.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모음. 그 레인은 또 짤렸네. 레인 먹읍시다. 탑. 탑. 어. 그 자막이 잘못됐어. 탑. 와. 레인어 세 번 죽었어. 003이야. 저 사람인가 저게? 지금 해줘야 되는거야. 어떻게 저래. 저 사람인가? 시시하게 싸우는 꼴. 더는 못 빠지게. 방풍 찍을게요. 공을 모아 내 총회를 얻어라.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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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있는 나 집에 있다. 여기 저의 함주 좀 느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먹었어요? 네. 근데. 원래. 레인어 그거. 히페리언인가. 그거 찍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히페리언? 아니 그것도 좋아요. 아니 그. 이상한거 찍은거 같은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 레인어 특공대도 괜찮아요. 노바 붙여놓으면은. 꼼짝 못하거든요. 아. 노바때문에. 그리고 제가 노바먹으려고. 술통같은거 해가지고. 뭐야. 저기 먹었네? 뭐야. 왜 안보이는 스킬? 탄 먹을게. 저 갈게요 그거. 잡아봅시다. 잡아봅시다. 어. 아. Q를 제일 보면. 어. 어 뭐야 이거. 칠통. 요런느낌. 개꿀이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도 Q냐. 노바한테. 이거까지 잡아주고 가시지. 저기 공을 나와요. 저 Z가 없어가지고 미리 가야되는데. 아 그래요?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갑시다. 저 비행이 없어가지고. 아이구. 아 제발 레인어 또. 벤시는 쓰고 뒤졌네 그래도. 어 얘 빠졌다 형. 아 씨. 아 씨. 형 축성했는데. 벗어야 됐네. 들어가면 안됐어.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렸어야 됐는데. 앞. 앞전벨 보고. 딜하려고 했던. 한 명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영웅들이여.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라. 잘 버텨보아라. 축성왜당하자. 들어가 있었으면 살았어? 게임 대마. 들어가 있었으면 죽었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나 따라서 여기 먹으세요. 예? 날아서. 아래로 갔는데. 알았어. 티레일을 먹으면 돼. 어 뭐야.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안 되잖아. 숙통을 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저주받았어. 퍽. 우리도 먹어야 돼. 우드 돼요 이거? 응. 우리도 가야지. 상대가 우드 먹고 있을 때. 근데 우리 늦었어. 바로 뛸 것 같은데? 응.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늦지 않았어요? 못 먹겠다. 늦었어 늦었어. 우드 막읍시다. 티레일. 16인데. 쟤네 16인데 이제. 오오오? 오? 오? 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우두우두 그냥 교환했네 아 힐러 없어가지고 지금 진짜 힘들긴 힘들다 잘하면.. 우리도 이제 16이고 쟤네는 그거 썼잖아요 애기 저는 썼잖아 저주 무기야? 저주 썼잖아 할만하지 아 16 찍어야되는데? 그니깐요 제가 찍고 찍고 저요? 16 맞춰야돼 이거 괜히 싸갔다가 이거 찍고 제가 뛰면 되잖아 갈까? 막았으면 가고 이건 나비처럼 날아서 리밍을 아니 노바를 물어야겠다 이거 한번 싸움 잘하면네 이거 한번 싸움 잘하면네 아 꺼져 아 여기로 다 밀면 어떻게 해 하이씨 싸움은 됐는데 그냥 공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하게 왜왜왜왜 예? 아니 그냥 싸우면 되는데 노바 물었는데 아 이거 우드 나가는데 우드? 우드? 우드 안 먹는다? 우드? 어 아 티란데 저거에 죽었어 이거 뺌이 뺌이 딜이 쎄요 가짠들다 어? 진짜? 어? 아 아 레진주 아 아 아 술통을 밀었어야 안돼 아 내 잘못했다 아 내 술통을 밀었으면 먹었는데 우두 아 내 술통을 별로 안쩍어야지 아 내 술통 쐈어도 죽었을까 아 내 술통 쐈어도 죽었을까 아 여기도 먹네 어 저 쐈다 어 오 뺌이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어 아 끓여 뺌이 뺌이네 특성이 뺌이 특성이네 어 뺌이 특성이네 오 네 아 인간에 뺌이 있는데 저 20렙 저기 레인 안나 레인 안나 에? 레인 안나 힐러가 없어가지고 노바한테 너무 당해 힐러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못해 힐러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못해 힐러 했어도 졌어 왜냐면은 힐러 문제가 아닌게 혼자 들어가서 잘리고 이랬는데 힐러 한다고 바뀔거 같아요 그게 그게 만약에 힐러였어 혼자 잘렸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두바 쟤 쟤 쟤 쟤 쟤 쟤